안녕하십니까 이번의 불꽃은 다크나이트 되겠습니다 내구도 이런게 있네 신기하네 아 그 무섭다는 리부트 서버 아닙니까 리부트 서버는 하트 어떻게 해요 어어 실블링 실블링 좋지 이벤트 반지 별론가 에디하고 그런게 없어서 그러나 자기 와 22송이네 와 슈스테트 2.4밖에 안돼 아 골드하트 기간제밖에 못써요 아 진짜 아 자기 없지 자기 없어 와 이렇게 템 맞췄는데도 2.4라 아 진짜 농장도 없구나 석석 석석 아 에디 없지 와 오르스 격파왕 버전은 돌려야겠네 이건 뭐야 아 나이트케이프 야 앱솔 오셋인가 보네 와 오랬다 이십이송이야 버보공 야 18% 18% 죄다 모르게 놨네 왜 하나씩 바꿔놨대 다 30% 30% 30% 싸움이구나 지옥의 불꽃 어 지옥의 불꽃 괜찮지 야 지옥의 불꽃 리포트도 토도는 되나요 아 되네 어 그렇군 토도는 가능하군 반지가 뭐야 메협 메협 음 메협 ㅎㅎㅎㅎ 메협 어이 메협 아이협 야 그리드펜던트 야 아 여기 하나 더 있구나 뭐야 그럼 이건 사냥용이고 이건 포스용이야? 아 진짜? 어차피 데미지는 다 되지 않나요? 잡을건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포스가 났구나 크힘 아 근데 재밌긴 하겠다 다 정해져있죠 뭐 그치? 다 알잖아 30%와 별과 싸움이네 이거는 왜 스타버스 안해요? 타일런트 내가 해줘야겠고만 큐브와 밖에 없지 뭐 큐브와 별 올려야지 뭐 어빌리티 아 법지 50% 좋지 다크나이트의 법지란 죽으면은 더 무적시간이 길어진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템 좋다 아 아 어우 성분 취업도 좋네 원래 못쓰죠 다른거 웃기나? 꼭 메커 껴야되나? 어 아 하셔도 됩니까? 오케이 타일밖에 할만한게 없네 다른거는 터질수도 있으니 아주 부담감이 없군 왼쪽에 스택 오르는게 보이네 어 어 3하고 4만 너무 왔다갔다 왔는데 본전 나이스 아 10분에 6천만원 아 아 다 됐군요 뭐 또 할거 있습니까 템 구경 잘 했습니다 아 근데 큐브 할때 아 근데 리부트는 그게 문제더라구 내 개인경험으로 해본봐 요거 요거 큐브살때 많이 안사지더라구 하나씩 사가지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야되더라구 내 캐시템도 되게 많네 내 캐시템도 되게 많네 아 어쨌든 잘 받습니다 감사합니 고맙습니다 어 리부트서버 장점도 있지만은 이렇게 열심히 다 사냥해서 돈 번건데 마무리가 좀 아쉽다 재밌긴 하겠다 재미있긴 하겠다 어 매서 얼마나 떨어지나 한 번 볼까 아 몰아스는 사냥 안 되겠구나 사냥키 몹 CRA短 사냥키 몹싱 사냥키 몹싱 사냥키 몹싱 저건데 아니 왜 이렇게 약하냐? 흐흐흐 우와..C.. 매소바람 15,000원씩 나오네 18,000원 거진 20,000원 나오는구나 15,000원에서 20,000원? 15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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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어..잠소통 먹었습니다 제가 야.. 특별상 하나 줘야겠구나 아..근데 왜 안먹어 아..근데 왜 안먹어.. 경험치 경험치 와..경험치 두 배 정도 되나보다 백만 오르는데 엘.. 100만? 100만이면은 거진 2배정도 되나요? 그쵸? 2배 넘는 것 같은데? 어 어쨌든 잘 봤습니다 마무리 훈련하게 은월의 인기도 하나 올려주고 가야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